상큼한 제작지 통 börjar 도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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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자 해도 돼요? 어 언니 없어 어떡해 잘 죽여야 돼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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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하트 감사합니다 언니 그거 알아요? 언니 요즘 팬들 사이에 꼰대라는 소문이 네? 꼰대래요 언니 꼰대래 나 꼰대 아닌데? 하나 둘 셋 양지은 내 꼰대 양지은 내 꼰대 부끄러워 이거 지금 찍을까요? 가자 가자 양지은 내 꼰대 양지은 내 꼰대 이렇게 되더라구요? 저기 가서 들어주세요 아 귀여워 왜 이렇게 예뻐? 오늘 의상 너무 예뻐요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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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아니 말풍선인데 저렇게 말풍선인데 머리에 박는 사람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오늘 꼭 무아된다 웃어 아니요 부담 주지 마세요 우승할 수 있어요 오늘 세상에서 화이팅 화이팅 조금 이따 뵈요 조금 이따 뵈요 죄송합니다 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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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위로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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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주 간주 간주